아 더 지르고싶다 잠깐만요 음 지릅시다 슈머상 오케이 토네이도 나이스 좋구요 볼러 아처 독마법 마녀 아 자이언트까지 깔끔하게 골드 해골병사 아이스 스피릿 로얄 바바리안 로켓 볼러 무덤 아 그래 무덤 나왔구요 아 좋았구요 무덤 나왔어 화살 미니언 토네이도 레버 강전 삼총사 베이비 스파키는 쓰레기 같은 골드 바바 파스 파볼 감전 토네이도 메가 고블 아 안났다 폭탄 골렘 용광로 창고블린 파이어스프릿 엘렉서 독마법 아 이건 안났네 고블린 법사 바바 해골 미니페카 토네이도 무덤 무덤 미랩 마지막 하나 더 골드 박격포 아처 내전 폭탄 고블린 골렘 임페르노 드래곤 아 통나무가 안나왔는데 통나무하고 아 나 두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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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덤 나왔어 으아아아 사공이 너무 많아 오케이 저랑 붙읍시다 오케이 친선 3700분이다 어 아 뭐야 나 얼음 썼던거 같은데 잘못썼다 광고를 써버렸어 얼음 쓰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효과는 좋았다 어쨌든 간에 효과는 좋았어요 뭐야 이거 뽀가지겠는데 왜 라바 왜 뽑으셨어 못막잖아 그러면 코스 부족해서 에이 설마 봐주시는건 아니겠지 한 번에 밀어버리려는건가 복제 어 라바 복제 이거 말하시는거구나 야 복제가 극혐인데 안 돼 얼굴은 어글로가 안클려 어글로가 안클려 으 alone 으 으 카콜 으 으 으 으 으 으 와아씨 극혐인데? 아 저 덱 뭐야 극혐이야 내가 공중 스프링 있는게 없어가지고 공중 스프링인게 얼법밖에 없는데 얼법 딜이 약해 아 나 봐준다고 생각했는데 봐주는게 아니었어 아 친설 무지하게 붙인 이신데? 4천자분들이 나한테 친설을 왜 겨룬거야 박살이 나 후공할거야 안돼 와아 이거 이거 다 터지는데? 이거 왼쪽 치겠다는데... 형! 내가 왜 이걸로 잘 안 한 것 같아 내가 못 미치겠지... 이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 아 네 하면 될 것 같아요. 2주니까 2주면 충분히 3,500원 찌를 것 같거든요. 연습 좀 해서. 올 전설 덱? 과연 올 전설 덱이 질 것인지. 아 틴소다 하지마. 틴소 안 받을거야. 하지마. 하지마요. 오오 오오 오오